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개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드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해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치를 감아 그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락을 노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에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염망마저 없어졌다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드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누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중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 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카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여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철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사도행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의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단지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전도자의 마음을 항상 간지고 그 마음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전도여행이라 하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백부장 윤리오의 이런 지지 아래에서 모든 무리들이 이제 베르타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드라무떼노 베르타고서 무라까지 간 후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맞바람을 맞아서 항로를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그 항해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그래드 섬에 미양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간 시간이라 더 이상의 항해가 어려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됐을 때 항해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됐을 때 다시 로마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였지만 율리오 백부장은 선장관 선주의 말을 듣고서 40km 떨어진 베닉스까지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항로는 순적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남풍이 불어서 배에 순항하는 듯 하였으나 곧 큰 바람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맞게 되었을 때 그들은 혼비 백산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게 된 이들이 얼마나 생각했는지 20절 말씀을 보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복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배가 통제력을 상실했고 닥치 내린 채로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기구를 버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또 로마의 군사도 있었지만 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나 그냥 조난당한 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라고 22절 말씀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기라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24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말하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지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을 바울 너에게 허락해 주셨다 내게 주셨다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 말이 사람들 듣기에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도 배의 선장도 배의 주인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다 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죄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니 그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고 다만 배만 상할 뿐이었고 그리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배가 바다를 지나다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위로와 건명과 또 믿음의 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배를 이끌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바울을 그 배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난당한 배와 같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향방 없이 이리저리 바다를 따라 풍랑을 따라서 헤매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고 또 우리 이웃이 그렇고 우리 동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다니는 배 가운데 큰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 갇혀 있는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을 구원할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마땅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생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이 조난당한 배를 이끌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의 의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만한 능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또 지위도 없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가장 노세한 자였고 또 신분상으로도 가장 연약한 자가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달랐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 항놀이 뛰어나게 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수십 년간 배를 이끌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안에서 탁월한 지위력을 발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과 지식과 경험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과 지혜만이 그 폭풍 속에서 사람을 구원할 능력 이후 지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마음과 지위를 따라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입을 연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수요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잠잠히 머물렀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와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는 이들도 다 안정과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또 동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나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난당한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되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거다 이 조난당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삼형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에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 난파당한 배 안에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배 안에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공들은 자신들이 자신들만 살려고 거룩배를 타고서 도망가려고 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뱃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오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떡을 들고 또 하나님께 축복하고 감사기도를 한 후에 떼어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열 나흘 동안이나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쿵풍파에 사로잡혀서 먹을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직전까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이들이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배 안에서 사람들은 다 지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 기운이 빠지고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다 새고랑이 차여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떡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복하며 감사기도를 하고 나눠줬습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감사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풍랑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육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의 모습은 조금 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평안 가운데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져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입술에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더 이상 미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 믿음의 증인으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위로의 사람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증인 앞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그들이 또한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주신가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계심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기쁨으로 놀라운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들이 사도 바울의 눈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의 삶이 이렇구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구원할 수 있나요? 그들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나요?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20대의 대학의 진학에 실패하고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 진학을 실패하고 20대 내내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지냈습니다 저보다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보면 열등감이 시달리고 부러워하고 후회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10년간의 시간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있고 또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매일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기쁜 수렴 가운데 빠져 있는 시간에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참복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내 안에 나를 주목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 때문에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이고 감사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게 주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오직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무너지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인 이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좌절이 되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제게 너가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할 말을 주시고 전할 말씀 주시고 또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선호목자교회에서 10년간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목회가 무엇이고 또 설교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우셨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일이 목회의 전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회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니라 그저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 내가 하는 전부이구나 이것이 목회의 전부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는 일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설교자가 증언자로 서는 것이 설교인 것이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로 서야 된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증언자로 서야 된다 이것이 설교자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한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다 무너진 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거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믿음의 증언자로 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들 또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일에 놀라운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는 지금 조난당한 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이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들며 두려워하고 곧 공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눈뜨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안정과 생명을 지킬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힘을 주시옵소서 조난당한 배와 같은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동료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묻고 듣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워있습니다 조난당한 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리저리 떠들고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있는 최많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하나님 우리의 친지들, 우리 하나님 동료들 하나님 그들이 어찌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여 하나님 큰 대회를, 막막 대회를 떠들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금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때 주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사도마을이 한 것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행하였음을 믿습니다 사도의 왕 가운데 함께 가셨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이때의 주를 바라보므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감당할 때 주님 말씀 주신 것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좌절하여 낙심하여 무너진 자들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35절 36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도바울이 떡을 들고 축사하고 감사기도를 하였을 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어 그들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증언자로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한 이들 앞에 그 증인으로 서기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또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찬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친척과 우리의 형제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그 일을 해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사도가 우리 수많은 두려움의 삶을 잡고 있는 이들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